자, 우리의 건강과 사랑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, 맑고 응, 괜찮죠? 오늘 살아서 건강하게 부침개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그러니까 맛있어, 저 선생님 맛있어요 음 자기가 했어도 맛있지? 김치가 맛있으면 끝이야 그리고 이게 부침가루 얘가 맛있냐면 얘를 하면 소금을 안 넣으면 돼 간이 돼 있어요 맛있어 내가 살다살다 이런 프로그램도 처음 봤어 편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네가 누나들 사이에 있다가 여기 다 누나들이니까 더 편할 수도 있어, 사실 같이 놀긴 싫었지만 그래도 편해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자주 와 근데 너는 어디에서 처음 만난 거지? 아무튼 많이 봤지 그냥 나는 넌 나랑 어이없은 당신 했잖아 했지 끝나고 우리 청평 결정이 청평같이 김승수, 정경호 이럴 때 다 신임 때잖아 이보영이 뭐 해가지고 양미라 뭐 엄마가 야, 가서 우리 한번 시컷 마셔보자 해가지고 엄마가 다 내가 마셔보자 그런 안 했을 텐데 우리들이 술을 하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모든 술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? 그럼요 손님 정배는 내가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요 아이고 아이고 바쁜데 미안해요 잠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 아빠 엄마랑 좀 함께 살게 해주면 안 돼요? 뭐 대우보다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더 고맙고요 아, 나는 배우 후배들 많이 이뻐하는데 얘만큼 아까운 애가 없어 얘만큼 아까운 애가 없어 승숙아, 엄마 너무 보고 싶어 할 거야 아, 승수 어, 승수야 어머니 어, 승수야 어, 안녕 나 박원숙이야 네, 어머니 아이고,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니가 그때 저기 일산에서 저 냉면값 내시고 가 승수 승수야? 아이고, 얼굴 냉면 가슴 어머님이 진짜 김영란 누님 인사드리고 안녕 네, 어머니님도 한번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어, 혜은이 누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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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왜 페이스로 안 해? 얼굴 좀 보여줘 페이스, 어떻게 하는 거야? 승수야 얼굴 좀 보여줘 아, 지금 제가 그 영상 통화하기에 좀 좀 그래요 아, 그 나의? 아, 그 나의? 아, 촬영 중이야 같이 삽시다 왔는데 와보니까 같이 살만하네 혼자 살지 말고 일로 와라 너무 좋다 그래, 그래 아무튼 정말 대단한 분들만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와서 좀 미리 트레이닝 좀 해, 기죽을 수가 있으니까 알았지? 최고의 왕년 스타드쿨이 다 계시니까 일 잘하고 꼭 와야 된다 네, 어머니 한번 뵈러 갈게요 오케이, 알았어 네, 어머니 잘해 들어가 그래, 수고해 네 어, 화이팅 네 알ぞ 여 With This Alright teve